안녕하세요 니나입니다 Maybe, Probably, Possibly 셋 다 똑같은 아마도 아닙니다 영어에는 뉘앙스가 정말 중요한 거 다들 아시죠? 영어와 한국어는 정말 다른 두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한국어로 완벽하게 뉘앙스까지 번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 같을지 몰라도 그 뉘앙스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번엔 뉘앙스가 미묘한 차이가 아니라 정말 정확하게 분명한 차이이기 때문에 꼭 구분해서 쓰셔야 한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Maybe 이 Maybe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50대 50일 때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는 예측할 수 없을 때 확신이 없는 추정으로 말할 때 확률이 비교적 낮아요 아마도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 라는 뉘앙스입니다 Are you going to Nina's party? 너 니나 내 파티 갈 거야? Maybe, You, 아마도 넌? 확실히 갈지 안 갈지 모르는 상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Maybe Jay will call me tonight 어쩌면 오늘 밤 제가 나한테 전화할지도 전화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럴 때 아마도 어쩌면 Maybe, Perhaps 들어보셨나요? Perhaps도 Maybe와 비슷한 뉘앙스인데 그 Maybe보다는 조금 더 격식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Maybe는 주로 구어체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Perhaps는 이 문어체나 격식 있는 그런 상황에서 씁니다 Would it be possible to change my seat? 혹시 혹시 제 자리를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? Perhaps, please hold while I check 아마도요 제가 체크해볼 테니 기다려주세요 Maybe와 똑같이 확실하진 않아요 바꿀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손님, 고객을 응대하는 상황이므로 캐주얼한 Maybe보다는 Perhaps를 씁니다 두 번째로는 Probably Probably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을 때 사용을 해요 Maybe는 좀 더 추측하는 의미가 강했다면 Probably는 확률이 50% 이상으로 좀 더 구체적인 느낌의 아마도예요 아마도 대부분 그럴 거야 라는 뉘앙스이죠 Wow, it looks like it's gonna rain, you think? 와, 비 올 것 같다, 너 생각은? Oh, probably 어, 아마도 대부분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비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올지 안 올지 모르겠으면 Maybe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근데 Probably 그랬을 땐 어, 올 것 같네 어, 그럴 것 같아, 아마도 Probably I'll probably be a little late 나 아마도 좀 늦을 거야 확률이 높아요 거의 늦을 거라고 보면 됩니다 You'll probably see something special 너 아마 특별한 뭔가를 보게 될 거야 안 볼 가능성보다 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마지막 possibly는 본래의 possible, impossible의 의미인 가능과 불가능의 문제지 뭐 몇 프로의 확률을 따지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아마도의 용도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0%에서 100%의 가능성 어느 곳이든 될 수가 있어요 When are you coming to visit me in England? 너 영국으로 나 언제 보러 올 거야? I'll possibly come next year 아마 내년에 갈 가능성이 있어 오늘은 다 아마도라는 뜻이 있는 Maybe, Probably, Possibly 이 뉘앙스 차이를 같이 알아봤어요 다 같은 아마도가 아니라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서 확률에 따라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다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두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볼게요 안녕 안녕